진짜 맛있다 코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빌리엔젤의 다양한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프레쉬 스트로베리 케이크 우주 케이크 쇼콜라봉봉 케이크 자몽 케이크가 있습니다 밑에는 딸기 크레이프 티라미스 크레이프 레인보우 크레이프 그리고 밀크 크레이프가 있습니다 음료는 제가 아직 감기 기운이 있어서 캐모마일티랑 밀크티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 7개만 사려고 했는데 이게 8개를 사면 10%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져왔어요 먹을 만큼만 먹고 남은 케이크들은 남편이랑 이따가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먹겠습니다 밀크티 우유부터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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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콜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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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마요네즈 뼈뼈뼈뼈뼈뼈 이번에는 레인보우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치킨good 참기름 이번에는 이거 진짜 맛있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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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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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바삭바삭 저는 나무 치즈가 너무 좋아서 내가 먹어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뼈가 너무 맛있어서 마가스 반지 해시 뼈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 이번엔 질기 이번엔 질기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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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다 안먹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마지막 먹어볼게요 다 안먹는게 너무 좋아요 다 안먹는게 너무 좋아요 다 안먹는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